She's my sister. 오늘 모를 수 있는데 뭐. 그냥 방송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거다. Hi, sister. 나는 먼저. I'm going to be here. 여기는 19살이래. 19살? Oh my god. 19살? 아이고 나이가 흔들리다. 좀 이제 좀 많죠. 많다고? 많다고? 아, 맞네. 그쪽만 알고. 그쪽은 도리했지? 우리 애기 먼저 알고. 맛있죠? 맛있게 먹고. 맛있게. 멋있게. 멋있게. 비누까. 바이바이. 아, 진짜. 으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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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제가 헨리 오빠랑. 계속 이렇게 있으면서. 찬혁이 오빠 생각 되게 많이 봤어요. 으. 으. 나중에 나 한 30살쯤. 오빠는 뭐. 어제 잘했어? 하. 어땠어? 아니, 솔직히 말고. 우리 그 애견. 잘해. 오빠 왔으면 혼났을 거다. 혼났을 거 같다고? 아, 거의 되게 진지한 자리였어? 무슨 말이야? 장난이었어. 다시는 못 할 경우. 아. 아. 너 찝이다. 하. 하. 헬로우. 헬로우. 하. isiaj의. 하. 하. ĩ 루아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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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하하하. 너무 귀여워. 월요일 승진은? 월요일 승진이 오고 월요일 승진은? 마을에 승진은? 월요일 승진은? 월요일 승진은? 월요일 승진은? 월요일 승진은? 여기서 상당히 뽀뽀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민망해 이럴 때 이렇게 해야 해 앞에 보고 있어 하니까 5 5 5 5 5 가가지고 앞에 가질 잘못된 후에 해야 되는거지 좀 아야 왜요 안 난 언니 얼마의 못하고 있어 안대 아 크나 하칸 으 주와 써서 목보하고 있어 수연아 보지마 가서 하자, 너 자신감 가져.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줘야 돼. 싫어, 싫어. 너 안 하면 나 그냥 혼자 가면 내가 진짜 몰점하니까 같이 가야 돼. 나 구해줘야 돼, 나 구해줘야 돼, 나 한다. 나 구해줘야 돼, 나 구해줘야 돼. 나 구해줘야 돼. 왜 그러는 거야? 안 와? 빨리 와. 우리 오빠보다 더 하자니까 진짜. 와야 돼, 와야 돼. 나 구해줘야 돼. 나 구해줘야 돼... 아! Talk to you later. Maybe one day. leep slee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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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leep. pictures, believed the characters in the meeting. yükselaely it was. 이거 donation don't know. you sold away from the regiment. Hey, it's the образ for me now. I gained weight, dying and I gave this really great inspiration. 딱 거기가 들어왔 들어왔네 나 구해줘 지로 왔네 아 으 낫다서 나 처음이야 그렇게 아 아 왜 그래 으 뭐 했어 이제 거의 거의 앞에서 이제 먼저 하는 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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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네 Day 4 왜 이렇게 알아서 미안해 내가 내가 틀렸어 네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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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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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우리 왔어요 없습니다. 뭐예요? 말이요? 키스앤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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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엄마랑 문자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계속 해니오빠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뭐라고 그러지? 신랑감 일하며 계속 부모님들은 저게 제일 잘하시오 물이 제일 잘하시오 물이 제일 좋게 이렇게 물 물 물 왜 자 태연 태연 여기 옆에랑 일바를 쓰면 파 파 야 야! 그들은 그래! 철게, 하지 마! 노오오AY! 연락 후 NO! 아나! 진x! 진x! 다시 한번! 아! 수현이요! 아, 이게 열려지게 되는데 안 열려야 되는데 이렇게 위, 뷰 저도 여등생 있어요 예 수현, 나 영상을 찍어 그 영화처럼 그 영화처럼 할게 그 이름 뭐지? 그 배우? 하고 있어! 처음에 이거 거기 안 나오게? 오빠 안 나오게? 아, 잠깐만.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뭐 어떻게 되는 거야? 오빠가 해야지 오케이, 알았어. 내가 그냥 여자들 심쿵 할 수 있게 해줘 제일 어렵네 알았어, 해볼게, 해볼게 자, 원, 투, 쓰리 심쿵? 됐어? 아니, 심쿵 없었어? 아, 몰라 역광이에요, 역광 근데 이뻐, 여기 4, 2, 3, 3 6, 3, 4, 3 5, 3, 4, 5, 4, 5, 3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으어어 으어어 어, 되게 서운했어요 진짜 오빠 말대로 1분마다 저를 건드렸었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니까 되게 심심하겠다 이 생각 눈 봤어? 응, 엄청 많이 봤어요 제일 걱정된 사람이 이제 수연이죠 진짜 친동생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얘를 막 챙겨주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어디 가면 얘가 그냥 막 따라왔어요 스누피랑 스누피 그 조그만 친구 있잖아요 진짜 우리 둘이 그, 진짜 그거 같았어요 지금 다 썼어? 하고 있어 잘 있을 거지? 몰라 못 있지 못 있지 못 있지 못 있지 다 먹었어 보니까 약이 많아 갔어? 응, 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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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고 있네 오, 너무 못했지, 그런 것을? 옛날에는 버스킹이 나도 가난한 사람들이 뭐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뭐하는데 연애아니야 아니 설명하니까 얘가 계속 저를 편하게 모일 수 있도록 하는데 얘도 먹어야 되니까 다시 밀어주는걸로 막았어 제가 조금 팬욕버 옆으로 가도 될까? 갑자기? 가도 돼? 어? 되..되지 괜찮아? 근데 왜 갑자기? 저기, 저, 저, 저와? 아, 아, 응. 뭐야? 가운데로, 네, 저와 함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아, 바뀌는 거야? 집에서 뭐 하는 거야, 지금? 나 그냥 놀랬어. 오해 생기잖아, 지금. 이거 뭐야, 왜 줬어? 너무 잘해줘. 뭘 쓰네, 갑자기. 춤, 춤. 오빠, 한 번 있어, 이거. 나도 안 춤. 나 그 단어 몰라? 진짜로. 쌍남처럼 나와있지. 봐봐. 아, 좋다. 머리 한 거야? 오늘 왜 화장 안 했어? 그, 눈 화장? 아, 아빠. 야, 그죠? 왜 괴롭혀야 돼, 갔다가. 이도식이, 늦어져, 빨리 또 집사로 한 바르다. 빨리 가도 없으려. 이거 잘 안 한죠? 아, 아니, 저기 봐. 아, 아. 아, 아, 아. 잘한다 빨리 타요? 여기를 타요? 빨리 가요 남자 조심해 남자 조심해 그냥 가! 말 하지 말고 가! 난 너 필요 없어 반대카나 고맙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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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.